우리 수빈이 빨리 들어가야죠. 지금 라인 펜트로 우선 좋고요. 장정민. 장정민. 오케이. 뒤로. 김균현. 빨리 패스였죠, 방금. 너무 전에 김균현. 패스가 좀 강했습니다. 역수로 반격. 박지원 따라갑니다. 박지원 따라갑니다. 김균현 골파. 주연시켜야 돼요. 서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돼요. 그렇지. 준희. 준희야. 준희야, 너만 믿는다? 빨리 빨리. 옷 입고, 야, 준희야. 옷 입고. 옷 입고 워밍업 해야 돼. 아, 이거 입고. 왜 백태. 우선 김건우 선수 1대1은 두면 안 돼요, 지금. 한 측에서는 안 됐군요. 프리킥입니다. 김건우 선수되면, 정제되면 뒤에 커버하면서 꼭 있어야 될 게. 맞습니다. 프리킥. 킥킥. 킥킥. 펀치. 칼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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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키퍼 칼칭입니다. 이번에는 키퍼를 상대 공격이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킥킥킥. 아프기는 상대 공격이 더 아파 보이는데요. 칼칭은 맞습니다. 어디 가냐 쟤. 야, 준희야. 준희야. 준희 몸은 저기까지. 어디 가. 여기서 해, 여기서. 저기까지 가면 안 돼. 이 정도로는 몸이 안 풀리는 거야. 넋피는 저기서 풀어야 되나 봐. 이 정도에서는 몸이 안 풀려. 자, 우리가 침착해야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골 넣고는 분위기가 올랐다가 약간 씻고 있거든요. 형, 형, 형. 형, 형, 형. 자, 류현규. 라이더랑 쁘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업사이드, 업사이드. 패스. 자, 류현규. 라이더랑 쁘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염색 corp. 그렇지. 염색 corp. 염색 corp입니다. 한 번 큐큐, 한 번 큐큐. 마이크. 브라보. 전반전 22분. 전반전 막판의 역전 돌입니다. 2대1입니다. 지금 임남규의 여기 김용식 업사이드여서. 그리고 리은규가 그걸 보면 잘 빠져들였고요. 그리고 리은규가 키퍼까지 제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역전골, 오늘 멀티골 당전시키는 리은규입니다. 패스 속도. 방향 너무 좋았고요. 아니, 아까 우리가 비디오 분석하면서 그랬잖아요. 둘이 안 친했잖아요, 그때. 서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통합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밥도 먹고. 다 했어. 다 했네요. 용식이가 여기 잘 끌어당겼어. 맞아, 지켜만 줘. 패스하고 잘 빠져들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